안녕하세요 여러분 뀨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미 선행발매로 유튜브로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드디어 정발된 EV즈 EV 히어로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4박스 샀는데 일단 오늘은 2박스만 한번 까보려고 해요 표지에 귀여운 EV의 진화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EV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EV만 쏙 빼놔 이거 포켓몬 카드 수스키 끼라는게 들어있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긴말하지 않고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모든 EV 진화체들의 V카드, V맥스 카드가 있을텐데 겹치지 않고 최대한 다 나왔으면 좋겠네요 한 박스 먼저 까볼까요? 카드 까기 참 오랜만이죠 요새 새로운 카드가 안 나와서 조금 카드를 못 깠어 자 한 박스 먼저 까야될 박스 에이 뭐야 카드가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빨리빨리 까보겠습니다 입치트 들어와 나홍 드림, 우와 드림볼 엔테이 어 이거 퀴즈가 풀 수 있네 두루보 두루보의 가장 가까이 있는 포켓몬은? 강화와 콜라 무슨 말이지? 이거 일단 모아볼까? 이거 매, 매 카드 팩마다 이 수스 캐끼가 들어있는거야? 저리릴 이런 애들이 있었어? 나 진짜 처음 보는 포켓몬들 진짜 많아 마그마그 쏘겨먹 어어? 이거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이야? 이거 그 뭐야 옆방에 모몽님도 깠거든요? 카드? 그때도 봤지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와 귀여워 어 리피아 브이카드 리피아 브이카드가 나왔네요 첫번째 이브이즈 리피아 브이카드입니다 자 하나 챙겨놓고 어? 두툼한데 이 친구? 아 기분 탓이었군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카드 일러스트에서 사라진 것은 무엇일까 이거 맞추면 뭐 주나요? 이거 맞추면 뭐 주나? 그냥 기분이 좋아? 로토모 만타인 어 이거 모모님 방에서 봤던 퀴즈다 이건 뭐 왜 이건 이거 뭔가 카드랑 관련되어 있는 그 수수께끼 같은데 어? 여기 나왔는데? 아 빗자루가 없어진 것 같은데 쇼파 옆에 빗자루 그치? 이런게 있네 구란다 어 멋있다 이거 이브이도 있네 이브이 혹시 모르니까 챙겨놔야지 메롱꽁 메롱꽁 또 나왔고 절이요 나 처음 봐 이런 포켓몬 어? 와 글레이시아 브이카드 글레이시아 브이카드입니다 오 이거 되게 예쁘다 확실히 이거 모모님이 뽑은 것도 봤는데 더블 레어지? 더블 레어 아 글레이시아 예뻐 일러스트가 예뻐요 오케이 아직까지는 안겹치고 잘 나오고 있어 아직까지는 안겹치고 잘 나오고 있어 자 이브이 없고요 물장 없고 빨리빨리 하자고 어차피 까야할 박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치? 맞아 포켓몬고 커뮤에서도 이브이 관련된 커뮤 한다고 하더라고 이런거 약간 나름 맞춰서 내는건가? 오이씨 자 슬슬 이제 비닐봉투 쓰레기가 쌓이고 있죠? 자 슬슬 쌓이고 있죠 쓰레기들 그치 뭐 일본이나 이런 데는 미리 발매가 됐겠지 우리나라가 좀 카드 오 오케이 브이카드 떴다 와 닌피아 브이맥스 오 초귀여워 닌피아 브이맥스입니다 이것도 예쁘다 이거는 트리플 레어 카드에요 야 이게 캠으로 봐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진짜 예뻐요 와 되게 핑크핑크 해가지고 굉장히 예쁩니다 아직까지 겹치는거 하나도 없어 좋아 없고 저는 여러분들은 이브이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저는 두피 썬더가 제일 멋있더라구요 근데 글레이시아도 예쁜거 같아 지금 보니까 닌피아 오? 오? 대박 특수 일러스트 나왔습니다 특수랜다 특별한 일러스트 슈퍼레어 카드 이야 나와버리네 어 근데 나 이거 그냥 브이맥스 카드가 훨씬 더 예쁜거 같지 왜? 어 특일이 나왔네 특일이 나와버렸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빵같은걸 들고있어요 빵 특일 림피아 브이 카드입니다 하나 건졌네요 슈퍼레어 그래도 좋아 그럼 뭐 뒤에는 이제 안겹치게 잘 나오면 좋겠죠 박스마다 슈퍼레어 하나씩 달려있나? 이 특수 일러스트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박스에선 크게 더 레어한 카드는 기대를 안해도 되겠죠 오케이 아오 오랜만에 까니까 잘 안까져 없고 카드 까는 것도 힘들다 어깨가 아프냐 왜 카드 까는데 이거 그건가봐 아까 퀴즈 중에 근처에 있는 게 뭐지 이거 있었잖아 얘 근처에 있는 거는 뒤에 이 꼬리를 보니까 라이츠인 것 같아 그치? 근데 퀴즈가 조금 더 다양하고 쉬웠으면 좋겠다 그쵸? 왜냐면 나처럼 이렇게 박스채로 까는 사람들은 까다보면은 되게 까다보면 되게 지루하거든 어? 아 예 부스터 브이카드 좋아요 브이카드 나왔습니다 야 아직까지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겹치는 거 하나도 없어 부스터 불을 내뿜고 있어요 좋습니다 선연료가 좋더라 부스터가 좋더라 실수로 불의 돌을 만져버린 유일왕 부스터 좋고요 불안다가 왜 이렇게 나오냐 어? 뭐 떴다 떴다 아아 닌피아 브이맥스 카드 또 나왔네요 아하 이 중복이 됐죠 결국엔 아 근데 예쁜 녀석이 중복이라서 좋아 근데 브이맥스 카드가 막 못생긴 애들 안 나오고 다 EV로만 나오니까 뭔가 그냥 설레 그죠? 막 사다이사 브이맥스 카드 이런 거 나오면 좀 킹 받거든? 샹긴 것도 뭔 샹긴 게 자꾸 브이맥스로 나오냐고 이러면서 좀 킹 받는 게 있는데 귀여운 친구들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또 1세대 포켓몬 근본 포켓몬 중에 하나기도 하고 EV 이거 자 이제 몇 팩 안 남았어요? 세 팩 남았어요 엔테이 EVV는 없나봐 내가 일러스트 확인을 안 해봤는데 목록을 없고 EVV는 옛날에 풀렸어? 이 카드팩 말고 딴 데 풀렸나봐 자 2번 박스의 마지막 마지막 카드팩 오! 와 닌피아 브이카드 야 나는 왜 이렇게 닌피아가 잘 나오지? 왜 이렇게 닌피아가 잘 나올까요? 닌피아는 일반 일러스트 브이 일러스트 특수 일러스트까지 그리고 브이 맥스까지 다 모았네? 닌피아는 다 모았네요 아 이거 봐 이거 아휴 한숨만 나온다 이거 한숨만 나와 터치곤란 터치곤란 친구들 짜잔 여러분 이번에 나온 카드들 나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는데? 모모님이 진짜 해자로 나왔네 두 번째 팩 갑니다 바로 난 주피 썬더가 좋은디 이거 전부 특수 일러스트 모으면은 특별한 일러스트 모으면 기분 좋겠다 한 박스에 슈퍼레어가 한 장씩은 꼭 들어가 있나? 자 바로 까봅시다 갈 길이 멀어 아 모르고 찢어질 뻔했어 바로바로 까자고 뒤로 슥 넘기자 일반 카드도 앵간한건 다 본거 같은데? 음 없고 이게 근데 제가 카드를 여러 번 까봤잖아요 이번 카드팩이 뭔가 좀 잘 안 뜯어져 접착제를 다른 걸로 바꿨나? 왜 이렇게 잘 안 뜯어지지? 뭔가 쫀쫀해 애가 접착제를 바꾼거 같아 아 비닐이 질겨진건가? 이거 봐 진짜 이상하게 뜯어짐 아 이게 기분좋게 착착착 뜯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되네 없구요 제대로 까볼게 어 이봐 진짜 이상해졌어 뭔가 어 되게 안 까지게 바뀌었네 어 왔다 어 어 글레이시아 같은데? 오 샤미드 브이카드 오오 샤미드 브이카드입니다 더블 레어 카드 특별한 일러스트는 아니고 샤미드 브이카드 꼬리치기를 하고 있어요 물을 치기고 있음 샤미드 브이카드 지금 안나온게 블랙키 썬더 아 썬더 된다 두피 썬더 리피아 어 그정돈가 그정돈가 그거밖에 안되나? 거진 다 뽑았네 그거 세개만 나오면 되네 블랙 아 LV LV가 안나왔네 맞네 LV 좀 존재감이 희박하다 이루치는 와사비 색깔이라서 겁나 존재감 뿜뿜인데 아 리피아 나왔어? 아 그래? 기억도 안나 아오 이거 접착제 이씨 왜이렇게 빡센걸로 바꿔놨어 포켓몬 카드 가격 오르는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여러분들 포켓몬 카드 포장제 접착제 원류를 바꿔서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합니다 한 팩에 천원인가 지금? 아아 스트레스 아 극혐 가위로 잘랐는데 하나도 안뜯어져있음 개극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안뜯어지는거야? 하이퍼레어라도 들어있는거야? 하이퍼레어라도 들어있는거야? 어? 뭐 있는거 같은데? 는 개뿔 이브이즈 카드팩은 지금 2만 한 박스에 2만 4천원인가 6천원인가? 이번에도 없고 지금 샤이니스타 V카드도 한 박스에 20만원 이래요 가격이 많이 뛰었어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브이 카드는 조금 조금 쟁여둘까? 이 생각도 좀 하고 있고 어? 아아 부스터 카드 또 나왔네요 아 난 왜이렇게 난 중복으로 떠 아 이럴거 같더라니 아 뭔가 요새 운이 좀 잘 없어 요새 조금 1호치도 잘 안나오고 없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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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다르다 리피아 같은데 이거? 어 리피아 V맥스 카드 나왔습니다 리피아 V맥스 아까 나왔었나? V카드는? V맥스 카드는 처음 나왔어요? V맥스 리피아 카드 포켓몬 스냅에서 어? 찍으려고 고생했는데 얘는 왜이렇게 더 번쩍번쩍하지? 엄청나게 번쩍거립니다 지금 와 이거 확실히 접착 접착 방식이 바뀌었다 자 여기 또 없구요 마샤도 홀로그램 카드가 있네요 없구요 엔테이 홀로카드 엔테이 홀로카드도 아까 나왔거든요 없구요 몇 장 안 남았어요 이제 몇 팩 안 남았어 흐허 이 건이하니다 예전에 포장 방식으로 돌아와주세요 까는데 미치겠어요 오? 어 중복같냐 왜? 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왜 자꾸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중복만 나와 모양모님이 진짜 혜자로 나왔네 어 그지 같은 거 없고 손 예쁘다고요 나봉 어 힘들어 자 백손모카 홀로카드 아 아 스트레스 쌓아요 아 아 카드 왜 이렇게 바뀌었지 포장이 아 이렇게 힘들게 깠는데 안 들어있는 거 봐 킹받네 없고요 오롱털 홀로카드 없고요 나 왜 이렇게 카드 운도 안 줬지 아 진짜 이 세상 모든 운을 어딘가에 두고 왔나 봐 이루치도 안 나오고 설기화도 안 나오고 유나이트 랭크는 오르지도 않고 왔다 어 썬더 같은 아 주피 썬더 같은데 아 리피아 브이카드 네 리피아 브이카드 나왔습니다 겹치는 건 아니니까 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리피아 특별한 일러스트 나와라 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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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까져야지 그래 이거야 이 맛이지 이렇게 까져야지 어 브이맥스다 블랙키 브이맥스 카드 특플레어 카드입니다 멋있다잉 블랙키 브이맥스 카드 눈이 눈 빨간 거 봐 와 무서워 널 지켜보고 있다 널 지켜보고 있다 지금 숙제를 안 하고 내 방송을 보는 자네 보고 있어 블랙키 브이맥스 카드 슉 업고요 업고요 이제 두 팩 남았어요 아하 없군요 플라제스 홀로카드 마지막 박스 당 하나씩 슈퍼레어가 나오는 건 아니구나 없는 것 같은데 아 이번 카드팩은 더 구리다 그죠 짜잔 자 블랙키 브이맥스 카드 리피아 브이 림피아 브이 리피아 브이맥스 카드 부스터 브이 샤미드 브이 어 아까 거에서 오늘 최고 수확입니다 림피아 브이 카드 특별한 일러스트 빵을 훔쳐먹고 있는 림피아 장발장 림피아 림피아 브이맥스 림피아 브이맥스 림피아 리피아 글레이시아 부스터 제기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브이 히어로즈 까봤습니다 아직 두 박스 더 남아있거든요 두 박스 더 남아있는데 두 박스는 다음에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R 카드 지롱